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추리국기 29장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율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으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교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묻 여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지니라. 너는 또 순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시사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냥 전부를 재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와께 드리는 번제여.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위의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냥이라. 또 여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와 앞에 요제를 삼을 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시니라. 나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냥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순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순이 화목자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수에서 섬길 때는 이랫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냥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제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제하기 위하여 속제제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제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제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련된 어린양 두 마리니 한 어린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양은 저녁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양은 저녁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재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국기 29장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7절까지 제사장 위임식 규례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38절에서 46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뒷부분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국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는 모세만 따로 신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성막을 세우는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제사장 옷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례 전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와 그리고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신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아직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모세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신 것이 하나는 성소를 세우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그냥 내려오실 수가 없으십니다. 죄인들은 그저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희생제사 예배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번제단 등 제사 관련 성물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준비시키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백성들과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죠. 오늘 추리국기 29장에도 1절에서 46절까지 이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담아두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릴지며 여러분 이 말씀을 흔히 상번제 규례라고 합니다. 매일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상번제 규례를 주실 때 아직 성막의 설계도가 다 완성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살펴보겠지만 성소 안에 있는 분양단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 규례도 아직 주어지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상번제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교회 출입문도 안 만들었어요. 본당에 불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광고가 나가기를 매일 새벽 예배 드릴 겁니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 가질 겁니다. 만약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렇게 광고를 하셨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목사님 참 급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분양단 규례도 안 주시고 아직 물두멍도 완성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매일 드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두 딸이 어렸을 때 사택에 들어갈 때면 계단을 한 번도 걸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뛰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이들 빨리 보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죠. 지금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사무실에 가서 성경도 읽고 독서하는 시간도 갔지만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는 책을 덮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두 아이들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 가기 전에 얼굴 보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것이 저의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죠? 저는 딸바보거든요. 딸바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들과 딸 바보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과 만나고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원하시는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만나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만나자. 매일 만나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루 정도는 빠질 수도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루가 그렇게 중요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셨기에 그들이 뭐가 그렇게 볼만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은 매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루를 여실 때 만나기 원하시고 닫으실 때 만나기를 원하실까 이해가 안 될 정도의 하나님의 짝사랑인데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도무지 뭐가 내세울 게 있을까 아름다운 모습은 뭐가 있을까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흉한 게 많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으셔서 아침을 열 때도 보고 싶으시고 하루를 닫을 때도 보고 싶으시고 하루를 놓치기를 싫어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상번지의 교례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마음 옷자락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해 짝사랑하실 것 같은 정도로 뜨거우세요. 얼마나 나를 원하시나 얼마나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그렇게도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 오늘 하루에 제 삶의 목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하루입니다.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시간 보내는 하루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 것이 오늘 1절부터 37절까지 이어지는 제사장 위임식 규례를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 규례는요 복잡한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 양도 많습니다. 수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 또 무교병 등을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론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또 세 번째는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그에게 부읍니다.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재물의 피가 쏟아지기 전에 기름 부음을 먼저 받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일반 제사장인 우리와의 차이의 예표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사건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 순서가 그 다음 아론의 아들들인 4명에게 옷을 입히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수송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정가하는 예식을 행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 한 마리를 그 다음에 가져와서 온전히 다 태워 올려드리는 번제 즉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의미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한 순서가 제사장 위임식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양 한 마리를 더 끌고 와서 그 양 한 마리의 피를 받아서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와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관유와 함께 그 피를 섞어서 제사장의 흰 세마포 옷에다가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 위임식의 아주 특별한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결함이란 그저 아무것도 안 묻어있는 흰옷을 입는 게 아니고요 피로 얼룩진 거예요 기름이 얼룩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오늘도 덮여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것 그 모습이 바로 정결함이고 거룩함인 것이죠 이 특별한 순서가 마친 후에는 마지막 그 양의 재물의 일부분을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심으로 그렇게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게 되는데 이 과정을 7일 동안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위임식 규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위임식 규례를 통하여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부터 7절을 특히 보게 되면 이 제사장 위임식 규례를 진행할 때 이 모든 순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론이 아니고요 아론의 내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한번 4절부터 8절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애봇 받친 거독과 애봇을 입히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동사를 살펴보세요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죠? 모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저 모세가 이끄는 대로 자신들의 몸을 맡길 뿐입니다 모세가 재물을 끌고 오고 그들을 씻기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행위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씻기시고 우리를 옷 입히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위임식 규례를 오늘 여러분들이 찬찬히 살펴보실 때 3,4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을 기록한 게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나에게 옷 입히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 계세요 오늘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읽혀졌습니다 아론이 두 팔을 벌리면 모세가 그에게 띠띠우고 옷을 입혔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내가 늙으면 남이 내게 띠띠우리라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야 너의 두 팔을 벌리라 이제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띠띠울 거야 너를 씻기고 옷 입히고 기름 부을 거야 내가 너를 이끌고 친히 너를 이끌고 다닐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제는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하고 좋아하는 건 못하고 이런 말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내 팔을 벌리라 내가 너를 씻기고 입히고 이끌고 다닐 거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두 팔을 벌리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띠띠우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우리의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저는 오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순종만 하며 말 한마디 행동하나 주님께서 띠띠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온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만나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붙들기를 원합니다 상번제를 드리라 상번제를 드리라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 붙들고 온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와 같은 일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번제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며 온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있는 우리 임에도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매일매일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자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침을 열 때 주님과 열고 하루를 닫을 때 주님과 닫는 온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가 상번제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귀히 여기며 하루를 귀히 여기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께 나아가고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의 얼굴을 베었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제사장 위임식 규례 때 제사장은 그저 두 팔을 벌리면 모세가 이끌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내 두 팔을 벌리라 그리고 주님이 띠띠우시고 온 하루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 두 팔을 벌립니다 지금까지도 은혜이고 앞으로도 오직 순종만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의 두 팔을 벌립니다 주님 저의 두 팔을 벌립니다 주님이 띠띠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루 지금까지 돌아봐도 오직 은혜이고 앞으로도 순종만 하며 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저희의 두 팔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띠띠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옷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루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으로 온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끌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 한마디 행동하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온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하며 나아가